뭐라고?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하하하하하하 왜 떨겠어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엠드 아프리카 이분들 저희가 진짜 엄청난 새로운 컨텐츠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기보다는 어..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냈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하는 도중 여러분들이 하두 어 럭키배틀 이제 몬스터랑 싸우고 있다는 저희가 근데 그걸 좀 바꿔서 저랑 승찬이의 대결 로 해서 마땅히 처음엔 나루토로 생각했는데 아니 땜없이 갑자기 원피스 모드가 떠오르는거 아닙니까? 와 원피스 모드가 떠오르났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럭키배네티 컨텐츠 뭡니까? 원피스 럭키배틀 이거 진짜 구라는치고 제가 이거 외국분들 설마 했나 해서 찾아봤거든요? 아 진짜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없구요 진짜 외국분들도 안하셨고 한국분들도 안하셨더라구요 이거 설마 하신분도 있나요? 외국분들중에 좀 이게 네임드인드 분들 중에 하신분들이 원피스 배틀 있는데 럭키블러거로 원피스를 관련된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원피스 럭키밭 아 비가 오냐 하여튼 이게 어떤거냐 이제 보여드리죠 안에 아이템은 비슷해요 하지만 이게 핫키가 추가되어야지 싸울 수 있기 때문에 핫키를 추가시켰습니다 자 챙기세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럭키블레오를 좀 까먹겠습니다 컨트롤러에 제가 승리하죠 당연히 일단 저희는 항상 내기로 시작할거에요 비가 안그셔 아 제가 껐거든요 자 떴었습니다 이거 칼이 아니라 이건 핫키라고 이제 나중에 자연계랑 썰을때 사용해야되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핫키를 추가시켰구요 데미지가 원래 1인데 저희가 데미지 10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원래 럭키배틀은 옷을 사잖아요 아 뭐하세요 뭐해 이거 이미 설치했어요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잠시만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열 이제 저희는 갑바가 없기때매 이 나오는 아이템을 갑바를 구입해야 되 갑바를 만들어야 되요 근데 뭐하세요 저 일단 저거 좀 캐고 올게요 네 캐오세요 어 네덜레벨이네 필요없네 아 네덜레벨은 이제 필요없습니다 아 한번 까들려줘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헉 연결 콜 아 이런 호박머리 필요없고 가장 중요한게 뭐냐 에메랄드랑 자 다이아가 오늘 많이 중요하죠 그니까 다이아가 생명이죠 자 갑니다 지운이의 오 자 지운에서 나오는거기 때문에 뭘 해야되지 오오 나오세요 아하하 아하하 자 운이 좋구요 저는 어 뭐하냐 ㅋㅋㅋㅋㅋ 봤다 나 봤다 난 봤다 뭘 봐요 동생 아 aren american 봐라 아 눈이 빠르시네 눈공을 스뛵 굶짝짝 싹!쿵!짱!짱! 어 뭐 나오냐? 뭘 도망가서야죠 오오오 x2 역시 너는 감자 인생이야 오오오! 아 근데 금 이번엔 여러분들 금도 좋아요 왜냐면은 진짜 갑파가 없으면 금갑파라도 만들어야 돼 아셨죠? 갑파를 저희가 이제 만드는 식으로 진행해서 뭐가 쓰레기 나오세요 인생이 그런거에요 잘 opposedir 죄송합니다 아 그 폐양색 필기는 그거예요 왕관모양 맞죠? 네 폐기가 사기라서 끼진 않았어요 저희가 폐기가 너무 저희가 폐기가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습니다 하키! 하키가 쎄서 자 왜 좀 거슬려 아! 잠시만 베리 럭키볼이야 황금사과 황금사과 못쓰죠 그니까 인첸트 된거 못쓰입니다 참고로 어! 아 솔직히 건들지 마시다 아 저기요 저기요? 솔직히 건들면 페르나 아닙니까? 페르나 수준이지? 아뇨 죄송합니다 아뇨 아뇨 착하다 멋있어요 왜그러세요 저기요? 뭐하세요? 아 아깝다 자 됐고 까세요 자 자 아 다이아요? 아유 좀 아유 진짜 오 오 철 좋죠 철이 나쁘지 않습니다 능력쓸 때 안아파서 그쵸 자 26개 화이트 많이 남았냐? 아 나 미쳐버리겠네 잘가요 하아 하아 자 25개 오! 헤드샷 24개 23개 갑니다 자 패브레코인 와 감자 진짜 짜증난다 아 승찬님 감자같은 인생 사셨어요? 비디오 설정에서 화려하게 빠르게 자 22개 아 나이스 오우 나이스 잘 나온지 와아 하아 인젠지된거는 다 버리고 뚱짱짱 아 자 20개 오! 럭키빌리즈 쓰레기 오오 일단 이 폐기가 있어야지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이러면 큰일나는데 와아 나 진짜 망했다 이거 잠시만요 승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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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그래 제가 모르고 폐기를 갖다 버렸어요 폐기를 폐기를 갖다 버린거 같거든요 이거 어떡하죠? 뭐야 이거 거의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갑자기 카톡이 왜 나오지 아 저 폐기를 좀 더 추가시키고 폐기는 하여튼 자 15개 아 님 폐기 줘보세요 폐기 뭐냐 이게 왜 헬굴이 나타났냐 야 헬굴소 나왔는데 폐기 줘봐 폐기 폐기 없어진 어? 폐기 없어졌다고요? 응 아 만들면 되니까 어차피 합시다 이제 대신합시다 저 연예계가 어디야 지금? 나 여기 3개 지금 이거 저희 지금 뭐냐 이거? 다이스 어 형님 아픈데? 왜 혜정이랑 싸우고 있어 폐기는 우와 못 배틀이다 즉석 못 배틀 우와 해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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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오오 개쩔어요 우와 우리한테는 씨비 안거나? 어 나 아까 뚜껑이 맞았는데 아 그래? 어 지금 내가 그냥 야 이거 전보벌리도 있어 승차 쩝뻑뻑뻑 쩝뻑뻑 자 10개 지금 니 때리러 가는데? 9개 안가? 어 나이스 인체 대체 뭐야 고깨기사님만 모르세요? 8개 어! 나이스요 호!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뭐 나오는지 아세요? 뭐 저 갑바 나왔어요 dont 아わ아 우리 해적이sen 안 DEARIT져 저기 갑바가 나왔기 때문에 değ 지 야 여기겠계 어 나쁘지 않습니다 아 무슨 소리를 뭐 철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나? 잠시만요 됐고 제발! 아 철이라도 나오는게 어디냐? 근데 철도 안나오는데 나는? 아 쓰레기 아이 밥! 밥! 야 순찰아 이거 밥 어떡하냐? 어? 저기요 밥씨 이런거 좋지 않아 난 너를 싫어해 밥 야 나 진짜 진짜로 나 이중트랙 걸렸어 럭키블록 같아 나이스 진호 나 이중트랙 걸렸다고 괜찮요? 얼룩키블록힘 카스테라 맞췄더라 추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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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호 일로와봐 나 이중트랙 걸렸어 어디 계세요? 스폰저 위 위 와봐 왜요? 나 막았는데? 키블록으로? 아 너 운 안좋아나보다 우리 와 씨 자 보세요 야 이거 줘야 해! 헤드샤 아아 타이어 아아 아아 어 어! 와 레깅스 나왔다 사슬레깅스랑 어 얼룩키블러 잘 보세요 오늘 경험시가 필요가 없어요 오늘 와 경험시 있으면 좋지 다 먹어놔야지 어! 럭키치킨 으흠 아 씨 쓰레기만 나온다 진짜 저 끝났어요 님은요? 그.. 나도 끝난거 같아 일단 갑판은 절대먼만 들고요 저는 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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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흐흐흐흐흨 상자를 하나 깔아야겠다 저어 저 저 상자 한개 저 상자 사진 없잖아 열쇠 상도 타고 오잖아 저 지금 열쇠를 자아 왜 TNT 나있어 TNT로 이거 바뀔 수 있네 자 일단 저는 갑바를 이걸 입어주고 어? 럭키열맨 게이들 저 일단 갑바는 해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자아 자 갑바는 해결했고 또 갑바는 있지 아 좀 비켜보세요 그리고 아 다이아몬드 블럭으로 뭘 사야되냐면요 뭘 사야되냐면은 일단 이거 ML을 하고 이걸로 블럭으로 이걸 바꿔줘요 이걸 바꿔주고 키를 삽니다 키를 다섯개 사고 나머지는 다섯개 사기에도 좀 나머지로 이제 두개짜리로 사야죠 나머지는 이거 보호를 사야되요 뭐 보호해 보호하지 마십시다 얍삽하게 샀는데 이미 네? 이미 샀는데 아 근데 모루가 없어 뭐라구요? 아 모루맞아 아 여기 있지 모루가 아니라 마법 부여야되요 니가 그거는 책 모루라는거 아니야? 아 그것도 되죠 모루있었는데 일단 한번 까보겠습니다 저는 헉! 아 열매 안나왔어 야 모루가 없어 모루가 잠시만요 저 열매 안나왔거든요 아 잠깐만 나 모루가 없다고 아 지금 조용히 해보세요 저 열매 안나왔거든요 아니 나 모루가 없다고 아 열매 안나왔다고요 저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모루가 없어 아 저 열매 안나왔다고요 무슨거 문제가 안되고 있단 아 빨리 모루소환해봐 아 지금 열매 안나왔거든요 여러분 저 지금 저때 아 저때 아니 지금 뭐야 열매 안내 이거 ML 드러비 안 바뀌어 야 우리 그 상자 골라있잖아 게임모드 써가지고 어 아 맞지 아니지 일부러 싸게 하는 이유가 그거 있잖아요 뭔가? 네 그거 열매 안나왔다 짜증나게 그니까 너 잘못했거든요 일단은 저 지금 ML 드러비 안사지거든요 잠시만요 ML 드러비 바꾸고 싶다 왜요 마그마그 왜? 진짜? 진짜? 어 개왕했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엘매랄드 10개 주고 다이아 다이아 어 세개 아 님이 좀 만들어보세요 월벽해였으니까 지금 뭐로 찾으러 내내 그거는? 제가 저 두개 아 저 지금 아이템이 안사지거든요 승차님 님 사지세요? 응 저 소지품 부지면 안사져요 이걸 제가 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두개를 버리고 나무 상자 하나만 가져갈게요 금상자 두개랑 나무 상자 하나 나무 상자 하나 나무 상자 하나 살 수 있네 나도 지금 아이템이 안사져 저는 일단은 오류를 자 금상자 두개랑 나무 상자 하나 자 왜 두개야? 구자요? 저 10개 다 썼어요 저거지예요 자 갑니다 헉! 헉! 나 떠나왔어! 헉! 어! 뭐야 뭐야 야미야미 놈이?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빨리 나 노로노루 노로노루 열면 하는데 이거 뭐냐 이거는 아 님 열매 계속 사면 어떻게 해요 재미없게 노로노노 열매는 뭐예요? 야미야미 열매는 뭡니까 여러분들 근데 오! 또 나왔어 코딱지 열매 나왔어 헉! 헉! 개꺼 아니야? 버기꺼? 아니 코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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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빵! 아 그거? 예 저는 일단 야미야미를 쓰겠습니다 노로노로노루 뭐야 이거 아 저 어떻게 알아요 일단 저는 폐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님 진행하고 계시고 제가 폐기를 만들었습니다 마그마그 열매냐 마구마구? 마구마구 열매는 뭐야 아 마구마구 있네 또라이 새끼야 왜 지금 무식한 걸 티낸다니깐요 쟤는? 노로노로 이러면은 뭐고 마구마구 일단 저희가 밸런스를 위해서 날카롱 오로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괜찮아요 일단 다이아가파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다 예예 먹으세요 여보세요 나 추가할꺼는요? 아 검은수염 거예요? 아니 나 모루 찾으라고 빨리 모루를 소환해줘 모루를 아니 저 일단은 먹겠습니다 저는 간다! 모루 게이머들 해서 소환해도 되냐? 아이 오바죠 왜 그것도 다 이게 다 지금 게임 회의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도박이 왜 있어요 아니 모루를 나오라고 했던 거잖아요 todas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클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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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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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맞자마況 팝 뜹시다 이제 자 저는 열매 타이 에이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호오오오오 자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맞다 악마요면은 물이 들어가면 안되잖아 열매 두개 먹으면 죽나요? 님들? 어 나 아까 죽었어 아 그래요? 아 코딱지 엄청 세 아 코딱지 먹을거야 아아아아 코딱지 먹을거야 아 다음에 우유를 추가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어 우유 이제 우유를 먹으면 능력이 사라져요 승차님 여기서 이제 그 나온 열매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걸 합시다 오케이? 자 갑시다 이제 맛잔들 준비 됐고 저는 자 일단은 와 개좋아 개좋아 우와 뭔데요? 아구마골메 아 자 여러분들 시청자가 지금 서른세분 계세요 예 좀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팩이 있어요? 네? 어디야? 경기장으로 하죠 자 능력이요? 아 능력 쓰면 안되죠 딱 싸울때 뭐 쉽게 한번 보여줘야지 예? 아구마골메 네 나오세요 자 따라오세요 여기서 이제 한번 맞짱 뜯는거기 때문에 잠깐만 뭐 닌 열매 뭐라고요? 마구마골메 마구마골메 마구마골메은 볼케 아니에요? 에이스 죽은홀? 어 개 개자식 어 아 아카이누 아닙니까? 어 개자식 그럼 아카이누데 검은수여 맞죠? 아카이누데 검은수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준비하시고 그럼 몇판 할까요? 3판 이선승제? 네 3판 이선승제 저쇼 오케이 준비 시 기다리봐요 준비 시작 으악 이거 뭐야 어 뭐야 이거 뭐야 어허 어허 어디쏘냐 너 어디갔어 나피 안보여 어 검은수여 개사기 이거니 뜨 뜨 검은수여 니긋긋긋긋긋긋긋 어오 딱했따 앞에 안보시데 또 으악 고 verse여 니 티며 빠져냐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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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앞에 안보여 자가 승차 끝났네요 왜 아카이누 족밥이네 아 용암에서 안죽는데 에? 어 뭐야 뭐야 이거 헛다멜 헛다멜 어 블랙홀 만들었고 네 승차님 지금 네 이번들래 아 아니 지 장난하나 네 앞에 보여요 야 잠시만 나도 빠졌어 아 뭐야 아 이거 이까리루가 짱이래요 진호님? 진호님 말하세요 진호님? 일단 이거 블랙홀즈 없애주세요 저 못나가거든요 아니요 이생 1승 잠시만요 블랙홀에서 못나가고 있거든요 조용히 하시구요 열매좀 먹겠습니다 원래 있던 열매 그대로 먹을게요 게임모드 써가지고 나가야겠어요 호딱져먹고 있어요 이 카이누가 짱이지 아카이누 아카이누 아카이누네요 멍피스 안보 멍피스 저거 되실래요? 아카이누가 짱이지 자 됐고 그만 1대1이죠 괜히 엘씨를 죽인게 아니에요 1대1인가요? 응 자 다시 아카이누가 괜히 엘씨를 죽인게 아니에요 아 저 지금 갑바가 너무 약하잖아 이거 준비 세니까 죽인거 세니까 준비 준비 시작 앞이 안보이네 앗 신차라 말로하자 일단은 이걸로 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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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주먹질이오 이곳이 앞이 안보이네 뭐야 이야 피이해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 일로와 블랙콜 앙 뭐야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안써줘 오씨 잠시만 말 남읍시다 아 아이쓰 아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쉬고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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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nt 끝! 끝! 죽어... 일로와 아뇨 저기 말로 합시다 일단 말로 하자고요 어?! 말로 하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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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툴고нако! 아!!! 에이ㅖㅇ!!! 허허ㅜㅏㅇ 어 왜 안맞냐? 너 패기 썼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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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구아 빠지면 안되지! 쩟! 아 블랙구 나도 관리네 어 이 열심이 일로와 이루와 짠짠 나이수오오오 뭘 나이스야 나 여기서 나가면 살수있어 나이스 오 컨트롤 아 빠졌어 님아 수고하세요 제가 이제 어떻게 싸운지 알겠다며 여러분들 지지 않았습니다 블랙벌드 어떻게 나가? 못나가요 나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에 안보이시면 되거든요 어 나왔다 앞에 보이세요? 어 용암을 통해서 나왔지 나는 뭐라구 하하하하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죽어라아 죽어라아 잠시만요 말랍시다 용암을 통해서? 나 왔다고요? 응 용암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 나 왔다고요? 진짜 나오고있다니까 못나오거든 용암을 통해서 또밭이 나오면은? 아 도대체 얼마나 설명한거야 이거 아니 저기요 용암 좀 작작하세요 아니 여기다가 얼마나 깐거야 나오지 못하잖아 지금 뭐죠 데미지 쿨타임 200초야 어 뭐에요? 어 앞에 안보여요? 어 맞았다 어 좋아 이길수있어 이길수있어 아 이게 200초짜리가 그거네 나왔다 진신나왔더라 어 진심 개무서워 아카이네 아 저기요 아아아아 이거 좀 오바다나 승차 이거 솔직히 어? 나왔다 아 저기요 개무서워 아카이네 이거 아카이네 으악 또 안빠져 거물거물열매 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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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아 빠잇 빠잇 오케이 좋아요 1대1 아 이런식으로 써면되네 나는 자 일단은 다시 이거 핫키를 만들어내서 제가 넣어드릴게요 예? 응 이렇게 넣어드렸구요 아그마그렬 아님 저거 한번 정리해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럴까?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아 나 일단 열매좀 꺼낼 오케이 먹었고 야생이상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은? 야생? 예 아 나 황금사과 왜 안먹었지? 어 먹지 말죠 황금사과 먹으면 별로에서 붕괴 될거 같아요 솔직히 아 붕괴돼요 솔직히 돼요 아예 안되 아 다요 야생가자 야생인상 할까요? 야생 갑시다 여기졌네 어? 어디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야생인상 한번 더 뜨겠습니다 자 준비 준비 어 준비 시작 여기있다 일단 용암을 깔고 싸우면 됩니다 저는 용암을 깔고 싸우면 이기 때문에 아 미치 야 야 다 탔냐 이거 아 저거요 저게 야비하게 하지 맙시다 츠끼가 어 이겼다 와 내가 왜 젓는지 모르겠네 도대체 내가 왜 젓는지 모르겠네 어 하하하하 자 그만 때리시고 자,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자, 첫 럭키메트 원피스 럭키메트를 해봤는데 자, 검은쇠언데 아카이노!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아카이노는 사기입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봐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이거로써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